에이스끼리 먼저! 자! 김광규부터! 자! 장희우, 유서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김방규 회장! 와! 나이스 샷! 핀보다 왼쪽 봐야 돼요. 핀보다 왼쪽으로 들어. 끝과 중간 땡겨서도 살고 밀려도 살고 죄송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지. 누가 떠들어! 나이스! 야, 이거 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와! 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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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이팅! 와! 와! 화이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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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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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떠들어! 야, 이거 붙었다!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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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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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붙었다!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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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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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로 날 뻔했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와, 진짜 멋있다! 아, 끝났, 끝났, 끝났! 야, 이거 대부분이 끝났겠는데, 이거? 아, 끝났, 끝났, 끝났!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버디 가자! 아, 끝났다!